금산군의 변화 경제 구추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를 늘리고 기업 유출을 위하여 뛰겠습니다 또한 장사가 잘되는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풍요로운 건강수도 금산을 위해 낮은 자세로 섬기며 복지서비스를 청착시키겠습니다 인삼과 약초, 깻잎의 주산지 금산 박범위는 지역의 농특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상품화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유통과 판매망을 넓혀가는 글로벌 농업정책으로 1등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금산의 경제혁명을 위해 친환경 회사를 유치하고 산업규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농가들에게는 우량 신품종을 보급하고 생산기반 시설과 농식 개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금산 추구깻잎의 명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박범위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이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이나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박범위는 행복한 금산을 꿈꿉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가정에 지원을 늘리고 보육, 양육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자녀들이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나아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금산의 미래 경제공습 금산군구 후보 박범위입니다 cart